방구석민 채널 안녕하세요. 레코딩 타임즈 오늘은 굉장히 귀여운 마이크가 제 앞에 있습니다 오스트리안 오디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마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라고 써있거든요 여기 이제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브 하나와 이쪽에 토글 스위치 이 스위치들이 있구요 그리고 인아웃 노브들이 이 단자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이 휠을 보시면은 볼륨 밸런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돌리면 볼륨 이렇게 누르고 돌리면은 밸런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켜지면은 불이 들어오구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하이 로우 뮤트 그리고 뒤쪽에 하이 로우라고 되어있는 걸로 봐서 스테레오 마이크겠죠 그리고 이쪽에 인아웃이랑 아웃이 다 사모직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usb 허브가 있는 걸로 보아서 이 친구는 딱 그거죠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내장된 c 타입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그냥 얘만 가지고 노트북 같이 들고 가서 usb 케이블 딱 연결하면 바로 녹음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성을 가진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이쪽이 이런식으로 틸트가 또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녹음을 할 때 이렇게 놓고 기타를 해야 되는데 기타 이렇게 맞춰 가지고 연출 하실 수가 있구요 보컬 녹음 할 때도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맞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쪽으로 지향성을 여러분들이 옮겨 주실 수 있는 양방향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리니터 바로 한번 사이트 상에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수입사 측에서 제공한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안 오디오 자 여기 이렇게 방금 저희가 봤던 외관을 보실 수가 있구요 이렇게 틸트가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러분들이 켜시면은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오스트리안 오디오에 플래그십 컨덴서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순한 데스크탑 마이크가 아니다 직관적인 사용자 컨트롤 다이렉트 헤드폰 모니터링 마이 크리에이터 세트라이트와 같은 추가적인 마이크 및 악기를 위한 인풋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usb-c 연결을 지원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편리한 기능을 결합한 제품이다 그냥 꽂고 바로 쓰면 된다는 거죠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손쉽게 캡처하기 위한 안정적인 플러그 앤 고 마이크 꽂고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온라인 화상회의 등 이런 곳에 사용하실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용으로도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설명이 나와 있죠 스테레오 레코딩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악기 케이블을 사용하여 노래하는 동안 키보드와 신디, 어쿠스 기타를 동시에 쉽게 연결하고 레코딩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지고 다니는 마이크로 사용을 해야 되는 만큼 이 내구성이 뛰어난 올메탈 인클로저와 교체 가능한 페이스 플레이트가 제공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페이스 플레이트는 어떤 거냐 이쪽에 보시면은 이 플레이트가 이렇게 제거가 돼요 제거가 되고 여기다 빨간색 다른 플레이트를 여러분들이 끼워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석이라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제거하시고 다시 끼우시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또 다양한 그런 온라인 상품들을 또 제공을 해줍니다 바우처 코드를 이용해서 큐베이스 엘이 그리고 웨이블랩 캐스트 소프트웨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선택과 별개로 마이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iOS 기기에 연결해서 바로 큐베이스 큐베이시스 엘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주요 기능 방금 전에 저희가 확인했던 내용들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130dB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뭐 드럼 소스 같은 것들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받을 수가 있다 이 하이 로우 레벨을 잘 조정해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그 다이얼 컨트롤로 굉장히 빠르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이렉트 모니터기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마이크 스펙 보시면은 카디오이드 단일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파수 범위는 20에서 20000 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확인했던 사운드 프레셔 레벨 맥시멈이 130dB까지 나옵니다 이 로우 게인 상태에서 쓰셔야 돼요 이쪽에 하이 게인은 그렇게 한번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펙 보시면은 디지털 해상도는 4824 지원이 되고요 USB-C 타입 크기는 60, 37, 155 무게는 370g입니다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직접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이제 어떤 좀 특성이 묻어나게 되는 214랑 비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로만 저희가 녹음을 진행해 봤고요 녹음 진행한 소스 들어보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가장 이제 그 어쿠스틱 질감을 확실하게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건 역시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예전에 저희 시대의 명곡이었는데 요즘 임지연님이 리메이크를 하셔가지고 다시 그 가요 차트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굉장히 최상위에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바로 비엘 앱소디입니다 비엘 앱소디 비엘 앱소디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최재훈님의 그렇죠 뭐 그 노래를 안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죠 일단 중2병 걸렸던 우리들이 노래방 가서 무조건 불렀던 무조건 불렀죠 그 몇 그 뮤션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계열의 그 얀 얀도 그랬고요 야다 주니퍼 주니퍼 K2 네 그렇습니다 다 같은 거 알아요 모두가 네 진짜 부르고 싶어 했었던 유래성을 뿌시거나 아 그렇죠 비엘 앱소리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거 뭘까요 그 갑자기 또 기억 안 난다 뭐 어쨌든 네 얀의 뭐 애프터를 한다든가 애프터를 한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약간 좀 대중적으로 가면 이제 플라워로 가는 거 그렇죠 또 그래서 그대는 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대는 내 눈물 나는 사랑아 네 내 눈물 나는 사랑아 참 그때 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 아 정말 그때는 뭐 다 하늘에 뭐 이렇게 별이 되고 막 그렇죠 그 하늘 끝에서 내린 눈물이 네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 아 흘린 눈물이군요 비데어 내리면 네 그러니까 다 감성들이 다 비슷해요 보면은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그런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그 락발라드 전성시대 정말 멋있는 노래들이 많았죠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가 한번 기분 좋게 이 아르페지오하고 스트로크 두 개 다 받았는데 일단 처음에는 아르페지오와 보컬만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소식 내게 월수와 없을 그만큼 다 잊어요 내게 마지막이 될 사람도 모두 다 버려 두고 갈게요 아우 정말 추억이 몽글몽글 올라오네요 이 가사가 지금 굉장히 MC세대들한테 현실성이 없는 게 떠나가야 아주 먼 곳으로 어디 갈 수는 있어요 어디 갈 수는 있는데 그대 소식을 모를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아이콘으로 위치추적이 되기 때문에 위주를 가도 요즘에는 다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식을 알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는 게 불가능한 뭐 소식을 모르려면 SNS 일단 다 끊으시고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카톡도 탈퇴하시고 디지털 잠수를 타시면 돼요 네 차라리 어디 가시지 마시고 정확한 편을 써요 디지털 잠수를 타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떠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떠나가요 가까이라도 그대 소식 내가 알 수 없을 만큼 SNS를 끊고 뭐 이런 가사를 바꿔야 되겠죠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스트로크에다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소식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다 잊어요 내게 마지막이 될 사람도 모두 잡아버려 두고 갈게요 어우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마이크가 EQ를 많이 만진 게 아니거든요 한 요정도 세팅이에요 요정도 세팅 기본으로 우리가 원래 주는 어클스틱 EQ인데 이정도 세팅해서 저희가 이제는 가면서 하나씩 꺼보겠습니다 기타만 들어볼게요 리버버부터 자 EQ 끕니다 솔직히 저는 기대 이상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게 일단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30만원인데 35만원인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지금 도움 없이 자체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한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렇다면은 마이크의 성능과 이게 어느 정도 따라오지 않으면 퀄리티가 사실 거의 좀 안 나오는 기기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 진짜 우리가 가이드 작업력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맞아요 심지어 이걸 놀러가서 노트북에다 꽂아서도 이 퀄리티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요런 제품들이 나오면 보통 다 뭐라 말씀드냐면 여러분들 팟캐스트나 방송 때 쓰시라고 맞아요 그런 용도로 좋은 거 같아요 녹음용 아니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이걸 해보고 깜짝 놀란 게 녹음용이 충분합니다 됩니다 네 돼요 그리고 심지어 보컬은 EQ를 아예 안 준 거였습니다 아 그래요? 하이가 충분해서 네 그럼 가다가 리버브만 꺼볼게요 네 네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손씩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다 잊어요 안 들어가도 돼요 내게 마지막이 될 사람도 이 정도 퀄리티입니다 이 정도 퀄리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보정을 해 놓은 상태로 들으셨으니까 좋았던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자 방금 전에 EQ 리버브 다 꺼져 있죠 그리고 지금 보컬도 리버브를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으시는 거는 완전 드라이 소스 이 마이크로만 받은 소스 그렇죠 마이크의 자체 우조인터페이스입니다 네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손씩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다 잊어요 내게 마지막이 될 사람도 모두 잡아버려 두고 갈게요 완전 기대 이상의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나레이션도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가까이에서 녹음을 한 사운드입니다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소식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응답력도 굉장히 좋고 그 여기서 만약에 이제 살짝 리버브를 켜주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은 조금 믿을 때역의 사운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이를 살짝만 시원하게 올려준다고 하이만 올려볼게요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소식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이게 자체 인터페이스로 나오는 퀄리티라는 거는 저희 사실 아까 이거 오스트리안 오디오 아 또 뭔데 이랬거든요 솔직히 그 이런 기어들을 잘 기대를 안하니까 맞아요 근데 정말 이건 기대 이상이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약간 좀 텐션을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태동기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에 안에 다 담았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퀄리티가 별로 안좋고 장난감이네 그냥 장난감이다 그냥 이 정도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불과 이 렉탐을 진행하면서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가격 대비의 마이크 퀄리티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지금 개인 방송들이 많아지면서 이쪽 장비에 조금씩 이제 신경을 쓰더니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가 많이 올라와서 안정적인 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 옛날에 지금은 너무나 생필품과도 같이 변한 그런 여러 그 기술력이 집약된 장비들이 처음에는 장난감 수준이었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멀티 이펙터 조금 싸게 나오면 대부분 다 장난감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못 쓰는데 그냥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뭐 30만원대의 인터페이스가 통합된 마이크들도 그 태동기의 장난감 퀄리티를 넘어서 이제 진짜로 의미 있는 그런 사운드들을 내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저희도 이제 약간 은총씨 말씀처럼 좀 마음을 좀 고쳐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옛날에는 에이 또 무슨 또 장난감 소리 약간 이런 느낌에 좀 살짝 깔보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오스트리안 오디오가 저희 선입견을 많이 좀 날려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 완전 이상의 오디오 퀄리티를 보여주었던 오스트리안 오디오의 마이크리에이터 같이 보셨고요 사실 저는 아무리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작아 봐야 제가 이제 나갈 때 가끔씩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인터페이스랑 헤드폰이랑 마이크랑 챙겨나가는데 줄이고 줄여봐야 한 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인터페이스가 이거고 마이크가 이거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굉장한 거죠 컴퓨터 이거 컴퓨터 이거 딱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고 패드에다가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고 그럼 현장에서 스케치하고 녹음하고 뭐 이런 것들 충분히 그리고 단순히 스케치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가져가서 스케치하라였다면 이번에는 급한 데모도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이크리에이터 같이 보셨고요 점점 더 장난감의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는 요즘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가격대의 신선한 제품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방구석 미션